저희 갈치조림 이인분 주세요 갈치조림 이인이요? 네 다들 상선요리요 예, 흑밥 드시고요 오늘은 상선요리 전문점인 거자반에 왔습니다 이곳은 보르곤졸라 피자를 테이블당 하나씩 주는 특이한 식당입니다 세트 메뉴 아니고 사이드 메뉴도 아닌 테이블당 하나씩 제공해 주는 좋은 식당이네요 꿀이 발라져 있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더군요 갈치조림하고 가마솥밥을 시켰습니다 마늘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질문했지만 상선 모든 부위가 먹고 싶었는데 다른 손님들은 모든 부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현재 전남 영암에 본점이 있고 삼례, 정읍화수, 광주대전 6군데에서 영업 중이더라고요 저희는 삼례점에서 먹었고요 피자는 처음부터 아예 포장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간 잘 먹었습니다 본방은 우측 상단 점색의 클릭 설명란에 기재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